어? 이분.. 이분.. 어.. 그.. 마스터레이븐 잘하는데 MBC 이분 방송 처음 보는데 원래 화를 이렇게 잘 내나요? 제가 원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무릎.. 저 사람만 만나면 화가 나 그냥.. 고무 화가 나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.. 겁나 짜증나 어? 아 이거.. 어.. 앞으로 방송 자주 보세요 제가 화내는 모습은 본적 없을거에요 또 내가 또.. 철공기에서 젠틀맨이라고 들리거든요 내가 바로 킹스맨이지 매너가신 사람을 만든다 이게 바로 나를 두고 만든거죠 엠스네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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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스니님 내 방송에서 뭘 쏘는거 처음 보는거 같은데 무릎바라기님이 내 방송에서 좀 오래 한 번씩 보시는데 어후.. 오쉽게 감사합니다 정령 무파고는 이길 수 없나요? 예, 단호합니다 나는 사람은 이겨도 기계는 못 이겼다 아, 뭐야 이거 하하하하 계급 줬으니까 개평 중 개평 아, 이 잘하네 아, 쉽지 않네 자, 카카오 시청자에 보리 형이 있네 보리 형 보리 형님, 보리 형님 알겠지 짭, 짭인가 아이디 웃기네 보리 형도 아니고 보리 형 보리 형이 있네 보리 형 자, 차분하게 카타리나 의자당 가봅시다 아이 아, 재밌게들 보셨습니까? 뭐, 여러분 뭐 아, 뭐 재밌게 봤다면 뭐 그걸로 됐지 근데 리비어 더 데스터를 하라고 한 놈 누구냐 나중에 찾아낸다 진짜, 아 내 리비어 아, 나 디바인 가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아, 또 칠사이님께서 5초는 후워 아저씨 강대를 속살일텐데 근데 어, 아, 이거 아니에요 아유 아, 5초는 감사합니다 아유, 드립 쳐도 됩니다 어, 토끼 구단님 어서오세요 무르님하고 한 판 하셨나 보네 한 판 아니에요, 한 세 판 했나 mission complete KO ROUND 2 FIGHT 야, 이거 안 맞냐 그러게요, 내가 아이, 누가 리비어 더 데스터를 하나 하더라도 하고 나 안 할래 했거든 근데 누가 리비어 더 데스터를 해가지고 아, 진짜 강행 있네 하아아아아아 야! 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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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앤들 족두여 흐허허헿 아, 보리형님입니까 아아 누가 보리형 야, 보리형을 쓸 사람이 있나 그래서 아이디가 보리이입입니까 오늘 진짜 오늘 뭐 진짜 오늘 대회도 진짜 무릎 두번만 나와서 다 떨어지고 데스도 떨어지고 진짜 와 내 인생에 걸림돌 진짜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제목 내 인생에 걸림돌 왜 널 만나서 되는게 하나도 없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야 이거 노리고 있었네 아 깝스 이제 뭐 사람들은 나가야지 이제 뭐 무릎하고 데스도 끝났으니까 토요일 토요일 황금 시간대 끝났지 일요일 황금 시간대 진짜 밤 10시 다큐멘터리 할 시간 뭐 음악 캠프 이런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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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뭐 집에서 내가 방송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떠들고 웃을 수 있어요 롱하 7사이님 또 천원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면회는 자주 오나요? 자주 게스트 게스트는 자주 와요 면회는 아니고요 면회라고 할 순 없지 게스트라고 해야지 게스트는 자주 와요 면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악맞은 진짜 아 아 이걸 다 죽인다 오늘 애맞에 건들지 말고 다 죽인다 야 어 뭐 이상하게 이기는데 야 이걸 이기느냐 아 칠사이니 또 천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챙길께요 어 카라 하이 아 아 좋고요 마이 자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어 아까 킹 승단 하셨나 킹 승단 했어요 마이티로 승단했어요 아 이제 이제 딱 내시청자가 딱 왔네 250명 원래 레시청자죠 아 뭐야 이거 어우 아 쟤 아 으음 어 이게 왜 안들어가냐 어이 들어갈 것 같았는데 삐잉 하 냥냥냥냥 러하 가자 100으로 러하 자 차분하게 3연승 갑시다 3연승 야 끝까지 앉아있다 들어가세요 스리저님 아 또 이래 많나 아 그냥 레아 쓸걸 그랬나 아우 야 이거 왜 쓰냐 내가 아 진짜 미쳤는가까 짠 발사리 제거 써버렸네 아 아 아 아 어 성진기 형님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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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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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마무리가 또 안되네. 아, 들어가세요. 아, 또... 아, 또... nooo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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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유불급 거유사랑... 사자와 서원의 매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.. 하하하... 또 철존에 오늘 또 재밌는 어... 대결이 있었으니까 오늘 재방송을 꼭 보세요. 내 방송을 보라는 거 아니고 재방송 다시 보기를 보라는 얘기지 오늘 무릎하고 또 재밌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무릎이 나한테 이제 거의 뭐 지렸지 나한테 나한테 강등당할 뻔했지 아따 우리 영어 어렵다 J-E-R-I-C 뭐고? 제리초호... 5천원... 감사합니다. 천원은 천원답게 오천원은 오천원답게 만원은 만원답게 문재인식 전... 방송이다 후원이 먼저다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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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리올 렐매쉬님 안녕하세요 반전 이스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오늘 무릎하고 대결하면서 오늘 시청자 내가 550명까지 본 것 같거든요 내 시청자 아빠 잔악해 74인님 천원 감사합니다 어이구 무려 만원같은 천원 74인님 만원같은 천원 감사합니다 그런 이벤트를 한 번씩 해도 550명까지 봤는데 아 내가 무슨 말하는지 까먹었어 까먹었다고 야 아 또 이걸 이렇게 지나 아 74인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어 74인은 후원할 때 약간 좀 더 보태줘야 되겠다 1000원을 5000원답게 5000원을 만원답게 사람이 먼저다 후원을 후원답게 문재인씨 문재인 대통령씨 방송을 해야 돼 야 이거 뜨나 와 야 아 네이버는 이상허버가 17인가? 야 이걸 또 많이 아아이 야 에이 lumber 야 마 야 야 어 야 이놈 아 야 어 아 야 야 이어 벙 그리고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안동근 여친 다 커플들이잖아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그니까 좀 후원소리났으면 좋은데 칠사인 또 천원 아이고 오천원같은 천원 감사합니다 오천원같은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 카운터 야 요즘에 해장님 아 해장님 엊그제 얼마전에 왔었는데 어 한번씩 와요 아 아 아 아 트위치 짤짤이 무시 못하지 트위치 짤짤이 30번만 받아도 어 트위치 짤짤이 30번만 받아도 어 어 목표치 채우죠 아프리카의 그 프로게이머님인가 야아 등을 뛰고다니 아 아 안녕 가자 벽으로 로하 끝났죠? 로하 무슨 또 그렇게 박스를 보낼 안보내셔도 되는데 뭐 주는건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패러가모님이 항상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패러가 야 이건 또 맞네 로하 불닭도 잘 먹죠 그냥 내가 정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마제가 이걸 좋아할까 저게 좋아할까 평범한 맛 좋아할까 매운 맛 좋아할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냥 두개 다 보내요 그냥 고민하지마 그냥 다 보내 그게 정답이야 솔로몬의 판결이죠 고민 고민하지마 그냥 다 보내면 됩니다 애맞은 못 먹는거 없어요 애맞은 못 먹는거 없어요 아 와 너무 느리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좀 골고루 먹어야죠 원래 짜장 중국집도 가면 짜장면 먹다가도 옆에 먹는건 짬뽕이 먹고싶은데 다섯개 똑같은거 한번 그럴 수 있게끔 헿 카카오 허허 어허오 카카오 끝까지 앉을라고 앉아서 막을라고 카타 초보하게 아니요 카타는 그나마 할만해요 초보자로 노하 자자 총룡 어 전 게스트 이용 테이블이나 매트릭스 후원하고 싶은데 필요하신가요? 어 매트릭스 좋아요 어 왜냐면 나중에 제가 자는 저 매트릭스 보이죠 저 말고 나중에 게스트가 여기 와서 피곤해서 자고 갈 수도 있거든 새벽에 그래서 저도 생각해서 게스트만 쓰는 매트릭스 침대 저런 매트릭스 침대 같은 거 그거 있으면 좋죠 어 일단 매트릭스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안 쓰는 모니터 있으면 주시고 집에 안 쓰는 그냥 둘만 들어와도 돼요 안 쓰는 모니터 있으면 에마제가 게스트 컴퓨터를 좀 잘 쓰겠습니다 아 이거 또 마무리가 또 아 이거 또 마무리가 또 아 아 ㅈㄴ 때린 말은 마무리가 안 돼 아 마무리가 안 돼 ㅈㄴ 때린 거 같은데 아아 마무리가 안 된다 아 ㅈㄴ 때린다 아 레아스로 끌었네 아 마무리가 안 되네 아씨 아 슬람마 끊으면 안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, 어파구만 아, 또 컷만 어휴 눈가리 까지 마 아 또 칠스타인이 또 아니 어선 아니라고 천은 감사합니다 어선 아니라고 애마드의 스튜디오입니다 사랑의 스튜디오 아아! 마무리가 또 마무리가 안되고 우리 페라 가모님도 단톡방에 오실 분이죠 페라오니 하는 말이 열혈을 찍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엠리세프 후원 지원센터에 들어가겠다 엠옴파라고 읽고 엠리세프 후원구조단체라고 읽는다 라운드 1 파이트 아이 또 이게 이래 좋아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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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게 나온다. 얘 뻥발 학생이다. 카타리나 유력 표콤이죠. 존나 세게. 아 이게 안 맞냐. 왜? 왜 이게 안 맞지? 아시. 야 미션 소리 듣자마자. 순간 안 해. 아 나 미치겠네. 미션 소리 듣자마자. 아 또 목표치를 채워주신다. 목표치를 채워주신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때문에. 애맞이라. 요즘. 아 또 목표치를 채워주신다. 아 또 목표로. 아 또 목표로.